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10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쇄약할 때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방금 읽은 9절 관찰하면 인간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늙을 때 늙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늙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늙어가는 겁니다 이때 늙게 되면 본인도 절망할 수 있으며 또 사람들은 점점 거들떠 보지 않게 되죠 또 이렇게 해서 쇄약할 때 쇄약해진다 약해진다 힘이 약해진다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던 사람도 이럴 때가 찾아옵니다 병들고 다치고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굉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 형태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기도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선포여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절한 간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내가 늙고 쇄약해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늙고 쇄약해도 버리지 않는다 예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당신을 멀리하거나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늙어가는 과정 자꾸 늙고 있음을 느낍니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힘 주실 것입니다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당신 곁에 계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강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약할 때 당신을 기뻐하고 약할 때 당신을 하며 신뢰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경기도 늙어도 버리지 않고 세약해져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며 엄청난 사역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연약해지고 늙어가며 그리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죄송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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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